이게 딱 이제 숙성. 아, 숙성에 6시간 동안 숙성된. 한번 열어봅시다. 오. 오케이.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어,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. 이것도 숙성이 됐으니까. 이뻐해야 되니까. 모양도 한번. 아까 사실 되게 먹고 싶었지만 참은 거잖아요.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. 이왕이면. 형님 항상 모양도 되게 예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, 음식 하실 때. 보기가 좋아야 맛도 좋으니까. 앞 지느러미 쌀이에요. 이따가. 후별 하니까 이따가. 양쪽에 한 점씩 나오니까. 앞 지느러미 쌀. 새소리도 정말 좋습니다. 아침에 조금 잠을 너무 깨우니까. 아침에 몰라도 지금은 정말 듣기 좋은데요. 새소리에 이 귀한 회까지 대접받는 기분. 와, 방송하죠. 매운탕에는 무가 들어가야죠. 그렇죠 그렇죠. 소가리는 여러 가지 들어가면 일반 매운탕과 똑같아져요. 딱 간단하게 고추장, 파, 마늘. 그냥 소가리 본연의 맛으로. 그렇죠. 보고 있으니까. 허경석 선배님 닮으셨어요. 그런 얘기 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,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한석규 닮았다고 했어요. 그런데 이게 어떻게. 예? 누구요? 아니, 한석규 젊었을 때. 아니,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누구 닮았다고 전화했어요? 한석규. 젊었을 때는 더 잘생기셨더라고요. 네, 닮은 걸로 하시죠. 그럼. 자, 이제 소가리 본연의 맛을 살려서 매운탕 한번 끓여보죠. 어렸을 때부터 엄마 하신 음식을 봐왔으니까. 가부님이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셔서.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? 아, 연세가 이제 좀 많으셔서 병원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. 춘천 나가 계세요. 형님네. 어떻게 보면 결혼을 좀 늦게 하신 거죠? 많이 늦었죠. 정확하게 몇 살 때. 45세 했어요. 그전에는 생각이 없었고. 연세도 엄마 연세도 드시고. 그 찰나에. 그 와이프를 만났죠. 어머님께서 엄청 좋아하셨구나. 네,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죠. 못 갈 줄 알았는데. 하하하하. 그러니까 다 인연은 있는 건가 봐요. 여기 호숫가에 우연히 놀러왔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는데요. 두 사람의 달달한 러브스토리를 듣는 사이에 소가리 매운탕. 아, 깊은 맛이 우러났어요. 그리고 무려 6시간이나 기다린 소가리 회 준비가 됐습니다. 아, 진짜? 네. 아니, 횟집에 온 것 같아요, 지금. 너무 예뻐요. 먹어볼까요, 어머? 아, 예.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뻐서 그래도 먹겠습니다. 아, 그럼요. 간장도 괜찮습니다, 소가리. 고기가 가장 담백한 쪽. 네. 집어서. 식감이. 아, 이거군요. 전혀 안 물러졌죠. 더 쫀득쫀득이었잖아요.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네요. 형님이 말씀하신 그 쫀득쫀득이. 이게 딱 쫀득쫀득. 잘 먹겠습니다, 석규 형님. 아, 이게 맛있는 게 나오니까 바로 또. 이걸 딱 먹으니까 저기. 달라버리죠. 사람이 순간 현석규인 줄 알았어. 얼른 많이 써요. 여기가 앞 지느러미살. 아, 그걸 하나 먹어볼까요, 앞 지느러미? 그렇죠. 이건 간장 찍어가지고. 그 느낌이. 다르다, 이거는. 이건 아까 먹은 건 고소한데. 달죠? 이건 달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더 고소한데, 여기. 뱃살. 아, 뱃살. 가장 고소한 부위.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먹어보시면 됩니다. 어우, 고소해. 부위별로 맛이 다 들리게. 간혹 간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. 소거래에 먹고. 왜 비싼지 모르겠어. 그냥 그렇던데, 이걸 못 먹어봤기 때문에. 그렇죠,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딱딱 씹혀야. 고소한 맛, 단맛이 우러나와요. 쫙쫙. 그렇죠. 그리고 영탕 맛. 영탕 맛.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국물. 네, 국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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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그게 별거 안 넣었는데, 맛이 쫙, 쫙 우러나죠. 쏘가리 대가리에서 우러난 그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진짜 최고인데요? 민물고기 매운탕이 훨씬 맛있다는 얘기를 이제 아시겠어요? 이 자체에서 우러나오는. 그 중국이 우러나가지고. 기가 막히죠. 그럼요. 아유, 쏘가리 매운탕이야말로 뭐 진짜 중국이잖아요. 아, 오늘 하루 진짜 청정호수과가 준 선물 하나로 두 분 식탁이 내내 풍성한데. 아, 이렇게 그날그날의 감사거리로 채워가는 이곳에서의 삶. 어쩌면 그동안 자연인이 먼 데서 찾았던 그 행복도 정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.